기름께들 올려가지고 해보셨나요? 설명하면서 해드릴까요? 치킨 그리고 호들지 떡마리 오뎅 안녕 토플고기 그리고 뭐 샐러드, 과일 이런 거 있고 스테이크, 그리고 장어 유부초밥 떡갈비 그리고 이거 연잎밥 입니다 많죠? 엄수 얘기 부탁드려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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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부러 안 냅고 있었네 아아 너 나 해도 먹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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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는 사람 이거 납세 납세 쌈당 먹을거 맛있어 아, 어제 봄사랑 아침부터 걱정할게 했는데 아, 맞아 저도 어제 봄사 지켰지만 어제 오늘 쉬웠었는데 네 뭐했어? 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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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 닭발 아침에 놀러가지고 사실 운동과 운동 운동 2시간 있어요 운동 2시간 운동 2시간 서로 씻고 분명히 저도 운동 2시간 300일이나 3일이 없애 300일? 타! 돌아가면서 없어요 내가 알아먹들? 너만이야, 지금 너만 탁 삼백일 까지 오느라 정말 많았어 백 이쪽 Kabbalah 써 워, 일 워은 일준이형에서 잘 부탁해 오호와 아, результат은 없odle 질치 타! 외국인즐 3! 31도? 100! 100% 나오네? 1! 일해야지. 또 깨살렸어. 12개 동안 공방한 대년만에 한테 와서 1주년에 우리의 1주년까지로 힌트하네. 자기 스킬 자기 스킬 잠깐만 안 해줘 둘 셋 아니 왜 자기 자기 스킬 선배님들 너무 고마웠어 100년만년 함께해서 100년만년 함께해서 6주년에는 더 행복하게 다시 대박 형님 3 잘했다 쌈겹살 쌈겹살 제가 해볼래? 쌈겹살만 먹어 먹으면 안되잖아 100 100개는 너무 부드러워 100개는 너무 부드러워 1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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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리오 진짜 맛있다 심지어 음식이 안 줄어 안 줄어 오 많이 줄어도 돼요 형 많이 줄어든데요 한 번 더 붙을 건데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근데 이거 뒤에 사서 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경제할 때 누빈이 형 가보고 느낀 건데 누빈이 형 한번 가자 촬영?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형님! 아, 진짜 안 됐어 탑한 인생이 되면서 너 이거 잘 타? 아, 그냥 타는 거 같아 잘 타? 그거 3번 아니, 그거 이거 컷백 컷, 컷팀 컷! 컷! 아, 하나 더 짜렁니다 우리 그거 잡혀진 건 다 어때? 우리 나도 그런 거 못해 어지러운 거 못해 우리 그거를 최우적도로 한 거야 이거를 좋아한다? 응 끝나고 나서 와, 진짜 그 다음에 다른 거 좋다 다른 거 한 사람 붙었어 다른 거 거의 못하고 그 정도대로 밥 먹으러 갔는데 밥집에서도 밥을 다 못 먹고 가 응 그러니까 어디 가고 우리 옆에 옆을 잘 지어볼게요 어디 가고 어쩜 잘 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있다 그냥 솔직히 잘 지내는 거 봤지? 응 나 거기서 그거 쳐다봤는데 이거 자이로드라 봐, 자이로드라 나 자이로드라 못하겠어 잠깐만, 이거 이거 좀 봐 내가 예전에 이 후보가 끌고 있는 거 아, 예전에 그걸 느껴보니까 더 이상했어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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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우리 다 정하자 진짜. 1주년에 뭐 할지. 우리 회사 뭐 할 수 있지? 1주년인데, 뭐? 근데 나는 팀이 생각하고는 없거든. 팀이 팀 들어오지. 아, 그럼 건의를 들어보자. 건의를 들어보자. 게임에다가 나는데? 아, 나 이거 못 뽑아. 자, 현재 두미야. 지금부터 시작! 뭐라. 벌칙 있어. 이Here! 지금. 원진이 애교? 이거 아닌데 애교 3종 세트 애교 한 번 보여줘? 하나 하나 둘 셋 4종 3종 5개?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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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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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3종 1종 2종 3종 2종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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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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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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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종 5종 4종 4종 5종 5종 4종 5종 5종 4종 5종 오늘 현식이 인기 많네 오늘 인기 많은 거 오늘 인기 많은 거 오늘의 인기가 오늘의 인기가 감사합니다 서블리 형 근데 왜 이렇게 공 떨어져 있는 거에요? 나? 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같아요 좀 뻗어져서 말이야 지금 말? 지금 고기보다는 뻗어져서 말이에요 이제 야채 좀 먹어야지 나 좀 같이 먹어야지 어제 유민이랑 지하철 타러 갔다가 티링 하나 맞췄는데 현금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살 돈 떼서 1인 2개 맞췄어요 딱 만 원 들고 있었는데 현금 예산했는데 만 원 주고 맞췄고 갔어요 뭐였어? 들고 있어? 아니 저도 왜 안 들고 있어? 큰일 났다 나 잠바이 있어 넌 지금 있어? 나 지갑 있어 다행히 있어 어 둘 다 없네 인사하겠어요 잘 재밌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아까 어제 힐링?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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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수는 이런 거 다 믿어 아닌 건 싫어 조심해야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나는 살면서 범수만큼 해 보인다고 처음 봐 진짜 그게 없어요 이게 이거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써 직접 깨라 처음 할 때 서블리 저희 단체 챌린지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남겨주세요 저희 올릴게요 헤이교 블라 너? 어? 맏형이 누구냐 맏형은 현식이 형입니다 맏형은 맏형은 내 댓글을 보면 내 댓글을 보면 꼴을 세 번 잡아달라는 거 이걸 왜 시키는 거야 맞아? 범수 씨 부산답두기로 하는 거 듣고 싶어요 뭐가 있지? 부산답두기 건강해주면 안 돼? 대구랑 부산이랑 비교해볼까? 아 알겠습니다? 둘이 대화해봐 대화보다는 뭔가 그거 하나 딱 소원의 말 하나 뭐 하나 염소 말투 있어 염소 말투 염소 말투 있어 염소 말투 있어 염소 말투 있어 내가 명절에 가서 대화 왔어 아 진짜 해보자 해보자 내가 먼저 할게 한 그럼 형은 수은 서툴리 해주세요 서툴리 사랑해 사랑은 똑같은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솔직히 이런 거는 사랑한대 드라마 영화에서 사랑한대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누구 사람을 사랑한대 사랑해 이런 거 아니야? 사랑해 아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 넌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잖아 아 당연히 사랑하지 이런 거 응 약간 까칠 당연히 사랑하지 맞아 부산 사람들이 좀 까칠이야 좀 일단 사랑해라는 말 잘 안 하니까 뭐 사랑해 사랑해 일단 많이 안 하도 형 어 사랑한다 종혁까지 한 표정도 있어 약간 맞아요 항상 그렇게 해야돼 약간 막 안해줄 것처럼 사랑한다 매버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 뭐 뭐 이런 거 어떻게 해봐 여기 너무 지저분해지고 좀 치워야 될 거 이거 좀 치워봐라 이거 좀 치워야 될 거 같은데 치웠나 아빠 뭐라고 그러지 잘하는데 잠깐만 왜 이제 어깨는 안 쳤냐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사실 저 이런 옷이 좀 많아요 맞아 티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나 좀 먹자 나 저거 맨날 인스타 광고로 나를 여성에 띵가먹자 이랬는데 띵가먹자 아 띵가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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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에서는 띵가하자 띵가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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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먹어라 띵가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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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그러지 뭐라 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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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낸시 후레시 내 낸시 후레시 뭐라거라 찍어봐 뭐라 찍어봐 마카레나 아냐 마카레나 홍삼할 때 아싸 니니 아싸 니니 아니 근데 니니는 뭔가 되게 까칠하잖아 니니 너는 오글거래 나 저러가가지고 아싸 얘 얘 vice 아 깜짝 쟤 이래서 웃음이 안맞 Explain 당근 당근 우리는 옆으로의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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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너 사.. 너 사절이 없어 난 사절이 안 써 탑, 파 네 탑, 파 소블린 너 푸들래 소블린 내 성공도 입었지? 아싸 니니 아싸, 재재 얘기한것 좀 몰라 파우디가 와이는 사랑하는 법 아싸, 재재 와사버 아쿠칸겐서블리 너무싶어요 아쿠칸겐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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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발리는 뭐라고요? 저는 방방 아 방방이지 아니면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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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 가자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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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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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투리 별로 안 쓰고 여기 있다 저는 지금 서울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 서울 사람이에요 저도 고에 안 써가지고 범수가 진짜 안 쓰는 거 같아 범수 덜 때 안 써 근데 범수가 범수 부모님이랑 전화할 때 엄청 쓰죠 맞아 사람이 확 달라져 난 범수가 처음에 딱 전화 받았을 때 범수 지금 왜 저래? 일부러 전화하는 거야? 이랬어 진짜 너는 갭 차이가 떠가지고 네 아버지 뭐 했을까? 아니 그리고 범수가 애교가 진짜 많더라 왜? 나도 진짜 꺼져버렸어 근데 한 사람 원래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마지막에 사랑해 라고 부끄러워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붙이잖아 우와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도 애교가 많으셨네 어머니 어머니가 진짜 애교 많으셨네 완전 신여성 신여성은 뭐야 봤을 때 딱 이미지가 너무 뭔가 젊으시죠? 가난하시고 주민이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범수 어머니 영입법은 아 그 모임에 모임이 있어 벌써? 전화하고 허무한 사람 베이프 잘 안해요 겁쟁이? 자연 아? 범수 아 범수도 못하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법인지 전체적으로 벌레드 오류로 안 들어가고 놀이기구도 못하고 귀신의 집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아 진짜? 나랑 귀신의 집 진짜 안 들어가고 난 정말 귀신의 집 입구로 들어갔다가 입구로 들어갔어 아 나 그거 알아? 입구 들어갔다가 손들어서 죄송해지다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거 아 진짜? 직원분이 와서 꺼내줘거든 난 그런 말도 하고 그냥 나갔는데 아니 귀신지관이 아니라 그 옆에 사이 포모가 이렇게 있나봐요 구해주는 아 근데 비장이라서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진짜 범수야 제발 한 번만 같이 들어가서 결제까지 하고 입구에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갔단 말이에요 아 무서워 할 때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옆에서 떼어주셨어 난 귀민아는 휘바 한 번 가거든 진짜 그냥 우리 갔는데 야 우리 우리 나왔거든 누가 훔쳐와가지고 우리 막 달렸어 나왔는데 다 막 유신이 나와? 산천하이크 공 맞아 귀신이 이제 나가고 달려서 나왔다 나왔는데 막 다 이렇게 까져앉고 막 막 이러고 달렸는데 막 막 수을 잡고 뛰었잖아 다 같이 이게 밧줄이 있었어 맞아 줄을 주잖아 밧줄 줄을 주는데 머리가 아니 머리가 아니고 들고 달렸어 누가 먼저 막 뛰고 재밌다 근데 우리 이거 들어가는 순서도 다이 밟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난 근데 요즘 귀신해지면 앞머보다 맨디가 안 좋더라 맞아 맞아 이렇게 다 지나가고 뒤에서 갑자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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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어진게 맞아 와 갑자기 전깃턱 뚫고 갑자기 전깃턱 뚫고 근데 만약에 전깃턱 뚫고 달려와서 전깃턱 계속 살 수 있는 모르겠어 근처에서 계속 앞에서 눈 눈 계속 근처에서 2년 반 왜 아니야 다 두려워 다 두려웠어 나왔구나 나 두려워 무서운데서 아니 나는 어릴때 어릴때 안좋은 기억이 있어 귀신해지면 우리 집 근처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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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나 할로윙데이 때 개장때 오픈 주신이 지불 형 군대에서 대장에서는 심양해지면 아 맞아 너희도 보잖아 심양에다가 계속 보고 근데 무서운데 보는거야 그냥 우리는 무서워하면서 봐 우리 이런거 봐? 난 꼬꼬문도 무서워 꼬꼬문도? 그래서 혼자 못봐 그래서 같이 보고 나는 어릴때 그거 무서워했어 뉴스 나레이션 뭔가 약간 발장시키는 소리 덤수가 아니라 레슨이 이런거 지금은 안그렇죠 지금은 안그렇고 그때는 그랬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안녕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저희 고시에요 고어 설리 아직 왔네요 언제일까 언제일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다려 잠시만요 진짜 한편의 영화처럼 진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조금 고마워요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둘 웨인 오늘 셀카 올려주세요 끝 보즈 보즈 있어 보즈 셀카 올리겠습니다 셀카 스포일러를 주세요 스포 스포 오케이 스포 다음달 컴백 다음달 컴백합니다 다음달 컴백합니다 다음달 다음달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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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까지 알려주면 이거는 너무 거의 스케줄러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도 있고 그리고 저희 노래도 좋아요 진짜 진짜 노래 좋아해요 나 소브라 나 소브라 나 소브라 소브라 나 소브라 노래 좀 해서 진짜 좋아해요 기대하십시오 춤도 너무 예뻐요 안무 좋아 아무가지 좋아하면 대박이에요 다음달에 진짜 큰 편의 영화처럼 다시 새겨줄 거예요 그쵸 오리 그럽시다 만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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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만원기부 아아 끝났어 아무튼 썸블리 저희 벌써?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300위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썸블리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금 저희도 이제 또 다시 시작하니까 같이 저희랑 같이 갑시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진짜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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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백이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선백이를 기억해 우린 썸블리 고마워 이렇게 사랑해 선물 받아준 사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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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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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우리 다시 만나 또 다시 만나 와 한 명 우리 시그니처잖아 하이 안녕 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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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주인공 주인공변이에요 끝났어? 마지막 미안해 깨니 바이바이 다음 달에 봐요 다음 달에 봐요